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기차나 자가용을 타고 갈 때가 많습니다. 타고 가다 보면 배도 출출해지고 입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럴 때 먹는 간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호두과자인데요. 호두과자 하면 떠오르는 고장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인데요. 천안은 호두과자라는 공식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은 호두과자로 유명한 만큼 이 호두과자를 탄생하게 했던 시목이 남아있는데요. 호두나무의 시목은 천안의 서남쪽 광덕산 기슬계에 자리 잡고 있는 광덕사라는 사찰 안에 서 있습니다. 호두나무는 원래 중국 한나라 때 장건이라는 사람에 의해 서역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오랑캐 나라에서 들여온 복숭아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호두로 불리다가 호두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호두는 열매의 씨앗 부분이고 과육을 벗겨내기 전에 호두는 작은 복숭아를 닮아 복숭아라고 붙여졌습니다. 이 호두나무를 들여온 사람은 고려시대의 관리인 유청신이라는 통역관리였습니다. 충렬왕 때 호두나무의 묘목과 열매를 가져온 곳이 그 시초인데요. 유청신은 자신의 고향인 천안 광덕면의 집 앞에 열매를 심고 집 근처에 있던 절 경내에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 묘목이 지금 남아있는 광덕사의 호두나무입니다. 유청신은 원래 이름이 류비였습니다. 원나라 사신으로 중책을 맡으면서 충렬왕의 총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건세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원나라의 일개 성으로 편입시키려는 입성책동의 청을 원나라에 올렸고 원나라의 황제는 훌륭한 신하라는 뜻의 청신이란 이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력은 좌절되었고 결국 고국당도 밟지 못한 채 타지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광덕사의 호두나무는 2층 누각인 보아루 앞에 18미터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7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인데요. 안내 표시판에는 약 400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00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하지만 광덕사가 불탄 임진내란 때를 가정한다면 임진내란 이후 다시 심어졌던 나무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400년을 이어온 호두나무는 지금도 많은 열매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듯 유청신이 들여온 호두나무가 심어진 이후 그 후손들에 의해 본성에 지금 광덕면 일대는 천안 호두의 전체 생산량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광덕사 호두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천안 호두과자를 먹을 때마다 이 호두나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